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빔시아 청년들 청년들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이 부족하면 흠집이 되는데요. religions 싶은데 그 다음 일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슈지 칩 샐러드 당근에 아들 좋아하는 새우 수박 그건 뭐죠? 아 그건 가게에서 쓰는 거구나 그림빈 스피나치 믹스 베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플레미뇨 옷 안 가둔 아들을 위한 옷 아들들 먹을 물 주스 큰 아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이것도 아들이 먹을 물 큰 아들이 먹고 싶어 했던 초콜렛 제가 먹을 딸기 가게에서 쓸 원주커피 이거는 집에서 쓸 히말라야 솔트 이거는 작은 아들 큰 아들 옷 부족하다 그래서 옷 갖고 탈까요? 우리 큰 아들 좋아하는 슈림 다 큰 아들만 좋아하는 거 샀네 그러고 보니까 맨날 그래? 작은 아들 좋아하는 프레미뇨 고기 파운드에 12.99 제일 비싼 거 샀잖아 오늘 코스코에서는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저희는 사재기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먹을 거 그리고 가게에서 쓸 거 아주 조금 일부 그리고 가게에서 쓸 거 아주 조금 일부 희두리 이것이 무엇인가요? 먹어도 되는 건가? 잘 모르겠는데? 진짜로 있네? 진짜로 있네? 사람들이 막 한없이 골라갔나 봐요 커피도 먹으라고 있고 커피도 있어요 아직도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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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